차 수리를 위해서 공업사에 맡겨져 있는 차량만 골라 절도를 일삼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여 경찰서는 수리 중인 차는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점을 노리고 밤에 몰래 공업사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충남과 충북, 전북 등 전국을 돌며 모두 34차례에 걸쳐 290만원 상당의 금폼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차 수리를 맡길 때 귀중품은 차 안에 두지 않아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